2023년 이게 3월 19일 입니다. 자 저는 계속 이어갑니다. 이분 같은 케이스는 이게 아실 겁니다. 아신데 일단은 아시오까리 개념 아시오까리 두블리 개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. 이 모든 열매를 계속 이제 이어가려면 뿌리 뿌리 쪽에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뿌리 신초 그리고 이제 잎의 색깔 잎의 형태 잎의 두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. 현재 시간 10시 20분인데 패드는 올라갔습니다. 자 여튼 달리기는 생각보다 많이 달렸습니다. 지금이면 수확을 하고 계시겠다. 이게 수정 벌인데 생각보다 수정은 잘 됩니다. 근데 이제 다들 이게 오래 갈 수 있냐 이런 표현을 해요. 자 그거는 뭐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. 자 아무쪼록 딱 잎의 수분이 빠지고 잎이 얇아지고 색이 빠진다 이런 느낌 나죠.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뭐냐 그런 걸 생각하세요. 자 뭐 단순 단순히 이런 건 지금 다 꼽힌 겁니다. 다 꼽혀서 탔다 이렇게 보면 돼. 단순하게 보면 되고 자 꼽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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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말은 결국은 온도 물 한기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고 온도가 안 맞으면 열매 품질이 정말 많이 나빠집니다 특히 야간 온도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저는 표현해요 뭐 꺼지기 있는데 굳이 이걸 뭐 아예 안 덮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10도 꺼지기를 빼야 된다 그러면 이제 10도부터 서서히 온도를 들자야 되는데 아직 꺼지기 뺄 날짜가 많다면 덮어요 덮어서 야간은 좀 온도관리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방학의 습이 너무 높다 그러면 덮고 천장을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무쪼록 늦게라도 덮어주는 게 저는 맞다 이런 표현 뭐 딱 봐도 이거는 노균 자 균 이게 어떤 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노균 탄저 뭐 잿빛 흰가루 뭐 균의 이런 식으로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기준도 좀 제시해야 되고 근데 어 확 번지는 병이냐 아니냐 이걸 계속 나누세요 자 확 번지는 게 아니면 자 뭐 그동만 쳐도 되고 뭐 전체 치고 한 번 거만 더 친다 이런 것도 괜찮은 거니까 자 좀 더 나름 전략을 짜세요 어 2, 3월은 수량이 맞습니다 수량이 맞아 근데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품질 싸움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분은 보자 아 이분은 딴 분이구나 뭐 딱 봐도 열매 이쁘죠 자 엠보싱 느낌은 납니다 참 신기하지 잎이 환경에 따라 바뀐다는 게 근데 이건 뭐 사람도 같은 거니까 환경에 따라 사람도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이지 자 어 잎이 아무리 변해도 뭐 본질은 열매입니다 열매 자 열매의 수량과 이제 품질 요런 부분이 어떻냐 이게 항상 중요한 포인트다 자 다시 표현하지만 4월에는 정말 품질이 중요합니다 2, 3월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근데 4월에는 정말 품질을 많이 생각해요 품질 음 품질만 높으면 자동적으로 한동의 매출은 올라갑니다 근데 품질이 안 좋으면 아무리 많이 따도 4, 5, 6월에 폭발적으로 매출이 안 올라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4월이 정말 중요해요 4월이 4월에 따느냐 못 따느냐 이게 한동 매출에 엄청 많은 영향을 줘 자 물론 5월도 중요하지 자 요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자 이분도 뭐 잘하고 계신 분이고 딱 봐도 이쁘죠 누구나 보는 눈은 같아 그리 확 몽땅 달린 느낌보다 칭칭이 달리면서 이 회전률이 좋은 게 나아요 이게 되려면 찰땅이 좋은 거지 이런 느낌 자 기준이 분명히 필요해요 자기 기준을 잡아야 돼요 같은 돈이구나 자 됐고 시설 토양시설 환경 이런 걸 계속 생각해야 돼 그리고 물 주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대도 이거를 한번 줄 때마다 다 줘버리면 나라 뿌리가 이걸 다 먹잖아요 이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찰땅이라 똑같아 이걸 찰땅인데 이걸 다 주면 어떻게 돼 물이 위에서 놓은 데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물이 위에서 노는 것도 잡아주고 그리고 뿌리가 양보 먹는 것도 좀 더 분배를 해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고 여기도 뭐 다 달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미 일주일 전이라서 지금은 뭐 다들 이제 비대쪽으로 돌아섰겠죠 제법 크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4월 20일이야 4월 20일부터는 쏟아진다는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정말로 품질 생각 하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작강은 뭐 괜찮아요 입만 봐봐 이쁜 이쁘지 이쁜 이쁜 정말 이뻐 이쁜 이쁜데 열매가 어떻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웬만하면 잎이 괜찮으면 열매도 괜찮아요 제가 늘 표현한 부분 맛이냐 이거지 열매가 맛있어야 돼 열매가 저장성이 좋아야 돼 그런 게 중요하다 아이고 여기도 몽땅목땅이죠 다들 몽땅목땅 달린다 몽땅목땅 이런 걸 좀 기준점을 제시해야 돼요 됐고 이분은 온실이죠 온실 온실이 참 문제다 단순히 성충만은 약으로 잡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알이 문제지 알이 이런 분도 계세요 이상한 관계로 계속 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신데 그렇게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좀 자기만의 기준이 좀 선명해야 돼 선명해야 돼 벌써 그림이 시작됐다 이런 것도 좀 기준 잡아야 되고 아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균충에 대해서도 답을 좀 주면 안 되냐 표현하는데 저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 음 내가 이제 습관을 균충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균충이 좀 적은 농가를 좀 수시로 가봐요 가보고 그건 이제 환경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계속 좀 관찰을 해야 돼 이런 게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자 저도 모든 걸 다 관여를 해두고 싶은데 정말 이런 부분이 늘 죄송해요 이런 부분이 아 물잔 참회가 나온다 흰가루 너무 많다 어 온실 너무 많다 저도 답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공부를 해서 답을 드릴게요 해내야 되지 뭐 방법이 없죠 자 하여튼 이분도 뭐 올해 이제 제 깁이 처음인데 뭐 결과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이상하물 어 좀 얼추수랑은 나올 겁니다 자 그게 기준점이고 품질도 그렇게 안 나빠 품질도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음 이왕이면 성주에서 공판장 큰 데를 가라고 기농인들이 어 그 기농인들이 이제 선택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큰 데를 거네요 뭐 대가을 가시든 아니면 월일을 가든지 그런 쪽으로 자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쌓이면서 이제 좀 더 더 면으로 좀 들어오면 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좀 더 고민하시고 아이고 전형적인 총채죠 총채 어 딱 보면 알아야 돼 아 총채 많겠다 이런 느낌 음 굳이 막 곰곰이 안 찾아봐도 총채 많아 보이죠 자 이런 느낌 총채는 결국 식물이 약해지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어 식물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아 그런 물질이 아야 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요 어 일단 사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좀 더 더 해볼게요 자 아무쪼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음 늘 같은 얘기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래요 이상입니다